엠믹스의 Internet 뭐야?! 뭐 봐X2 언니, 뭐 봐요? 오! 엠믹스 댓글인데? 맞아, 우리 예능 댓글이에요 엠믹스는 이런 콘텐츠마저도 소화해 버려서 너무 웃기고 사랑스럽고 좋다 뭐야! 아이돌로 데뷔한 무한도전 그 자체 엠믹스의 엄망 중찬, 단체 콘텐츠 영원하길 너무 좋다! 감사합니다! 너무 좋은 럭크 표정이 왜 그래? 신박한데? 감사해요 아직 멀었어 뭐가? 아이돌로 데뷔한 무한도전 그 자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에는 우린 아직 부족해 멋있다 혜원아 비록 우린 가수지만 더 웃겨야 돼 맞아 우리 웃기기 위한 최고의 아이돌이 되자 요즘 재밌게 본 예능 뭐 있지?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재밌지 인수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지 또 멋있어 무한도전 잠깐 뭐라 그랬어? 무한도전 그래 그거야 레전드 예능 무한도전을 진짜 오마주 하는 거야 그런가? 오마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시대 최고의 개그돌이 될 수 있어 좋아 개그돌 가자 그래 우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무한도전을 패러디하는 거야 무한도전을 패러디하는 게 없어 미치고 미치고 다음º 3 티뿐 이해 빼앗게 수업 가수 무한도전을 입으로만 해도 안됬어 그리에다가 우리 우짱은 이어지 않는 후리에 상 무가를 밖으로 대고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낼 곳이 없던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낼 곳이 없어?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낼 곳이 없던